교회 소식입니다. 제37회 영화유치부 경향어린이 부흥회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는 주제로 지난 토요일과 주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영화유치부의 주일 학생들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각 부서별로 아빠가 들려주는 성경동화 오감을 이용한 만들기와 체험 등 다양한 순서를 가졌습니다. 주일 오후에는 교육일국 미디어팀과 영화주일학교 교사들이 준비한 뮤지컬 믿음의 소년들을 관람하고 용감한 신앙을 가진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소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일에는 2016년도 제1학기 중고등부 SFC 학원 파송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중고등부 SFC 운동원들은 이번 학원 파송식을 통해 학업의 모범이 되고 학원의 보금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우리교회 어린이전도 현장인 경향어린이선교원 입학식이 지난 수요일 오전에 제2성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입학 감사 예배를 드린 원아들은 반별로 선생님과 만나 인사하였으며 자모들은 선교원 오리엔테이션 모임을 가졌습니다. 2016학년도 고려신학교 입학 및 개강 감사 예배가 지난 목요일 파주 고려신학교 아카데미 캠퍼스에서 있었습니다. 예배를 위해 우리교회 여전도회가 연합천향대로 성겼으며 석기현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또한 경향여성중창단의 특송, 신학생 입학선서, 고려신학교 각 동문과 각 기관, 교회에서 후원한 장학금 기탁 순서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림으로 고려신학교의 새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산부예배 중에는 2016학년도 특별장학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산부예배 후에 남전도회 연합회 원리회가 제2교육실에서 여전도회 연합회 원리회가 제4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봄학기 새송식반 개강 예배 및 준비 모임이 산부예배 후에 제3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경향비전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세계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께서는 경향비전기도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향어린이문화교실 개강 모임이 오늘 오후 1시에 제4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별들의 학교 및 외국어 학교 개강감사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제3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신방장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고려신학교 후원회 원리회 및 기도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제2교육실에서 후원회원을 대상으로 있겠습니다. 오늘 밤예배는 새소식반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김수만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대학부 SFC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찬양대원은 오후 4시 30분까지 제1세미나실에 모여 연습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빅모상 관계로 금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미국을 방문하시겠습니다. 2016년도 봄학기 교회 교육 프로그램인 경향아카데미가 주간반은 금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야간반은 오후 7시 30분에 제3교육실에서 개강합니다. 아울러 특별과정인 부부 성경공부, 남성 성경공부 및 모세대학의 개강 일정은 교회보 20면과 21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13에서 15남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김창진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권사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성은 청년회 회장단 일동이 준비하겠습니다. 결혼 예식입니다. 북서울 3교구 권구석 장로, 채송춘 권사님의 이남, 신랑 권두호 군과 등촌 2교구 문일생 집사, 이영래 권사님의 일녀인 신부 문지희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전도회, 청년회 기관원리회, 경향비정기도회, 경향선교회 특별선교위원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경향선교회 헌신예배와 연합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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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